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여기까지 공부하실게요. 5절 들어가셔서 보십니다. For this reason, reason은 이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For this reason 하면 이런 이유에서 I left you in credit. 나는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여기서 left는 원형이 leave잖아요. 남겨두다. 그래서 leave, left, left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과거형이죠. 그레디라고 되어있는데 이 그레데는 여러분들 잠시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게 이제 지중해일 거예요. 지중해인데 여기 그레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쪽이고 이쪽이 터키 지역인데요. 그레데는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서밍 쪽이 그레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서 I left you in credit. 그레데에다가 너를 두고 왔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dis-reason의 이유가 대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you to set in order, what remains? set in order라는 말은 이거는 정돈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remains, remain이 이제 남아있다 이런 뜻이니까 남아있는 것을 네가 정돈하고 그리고 an appoint elders, appoint는 이게 임명하다죠. 그래서 elder는 장로니까 장로들을 in every city 모든 도시에서 as I directed you, direct는 공사로 지시하되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5절 전체 보십니다.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에서 I left you in credit. 내가 그레데에 너를 남겨두었는데 즉, you to set in order, what remains? 남아있는 것들을 네가 정돈하고 그리고 an appoint elders in every city 모든 도시에 as I directed you,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절에 보면 namely, 즉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즉, 다시 말해서 if any man is above reproach, above reproach인데 reproach는 이게 책망, 비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bove reproach는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the husband of one wife,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having children who believe, 자녀가 있는데 믿는 자녀면서 not accusable, accused of 하면 뭐뭇의 비난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issipation, dissipation이래요. 방탕함, 그죠? 그 다음에 rebellion이란 말은 이거는 반항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거나 반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믿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을 갖다가 장로를 세우라는 얘기가 있죠. 6절에 보시면 namely, 즉, if any man is above reproach, 만약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일이 없고 the husband of one wife, 한 아내의 남편이고 having children who believe, 믿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not accused of dissipation or rebellion, 방탕함이나 반항함의 비난을 받지 않는 이런 믿는 자녀들을 둔 경우에 장로로 임명하라는 얘기에요. 7절에 봤더니 for, 왜냐하면 참으로 이 overseer라고 되어있는 이 감독이죠. 감독, 여기서 이제 장로의 개념으로 쓰였는데 감독은 must be above reproach, 아까 했죠. above reproach 하면은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as God's steward, steward는 청지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not self-willed라고 하는데 self-willed라면 자기 뜻대로 하는, 재고집대로 하는 일이 재고집대로 하는, 고집이 많은 거죠. not quick-tempered 했는데 quick-tempered 하면 성질을 급하는 이런 뜻이에요. 성질이 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not addicted to, 뭐 해야 되는데 addicted to 하면은 뭐뭇에 중독된 술에 인이 박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not pugnacious라 그러는데 pugnacious는 이거는 싸우기 좋아하는 그래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not fond of a soul did gain 하는데 soul did는 이제 일단 먼저 fond of는 뭐뭇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oul did는 이게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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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gain, 이득이죠. 더러운 이득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7절 전체 보십니다. for, 참으로, 왜냐하면 the overseer, 감독은 must be above reproach,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되고 as God's studio,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not self-willed, 재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not quick-tempered, 성질이 급해서도 안 되고 not addicted to wine, 술에 중독이 되어서도 안 되고 not pugnacious, 싸우기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not fond of a soul did gain,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좋아하는 이여서는 안 된다. 8절에 but, 그 대신에 hospitable 하면 이거는 친절한 일, 낙은 애를 대접하는 이런 뜻이죠. 친절해야 되고 loving what is good, 선한 것을 사랑해야 되고요. sensible 하면 이거는 분별력 있는 것을 분별력 있는, 분별력 있는 이거를 우리 sensible라고 해요. just 하면 공정한 이런 뜻이죠. 학령사를 쓰였을 때 devout는 이거는 경건한, 경건해야 되고 또 그리고 self-controlled 하면 자제력 있는, 자제력 있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8절 다시 보십니다. but hospitable, 친절한, 즉 낙은 애를 잘 대접해야 되고 loving what is good,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고 sensible,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just, 공정해야 되고 devout, 경건해야 되고 self-control, 자제력이 있는 이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감독의 자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hold fast란 말은 이거는 꽉 움켜지다 이런 얘기예요. 움켜지다. 그래서 the faithful word라고 되어 있는데 faithful은 신실한이죠. 신실한 말씀을 꽉 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신실한 말씀은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이에요. in accordance with 하면 뭐뭇에 따른 이런 뜻이니까 가르침에 따르는 신실한 말에 꽉 움켜져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so that he will 했는데 이게 뭐뭐 하도록 하는 목적의 표현이죠. he will be able to boast, exult exult는 이제 권면하다. 권면하다. 그래서 in sound 이거는 건전한 바른 이런 뜻이니까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 교리를 교리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또한 to repu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논박하다예요. 논박하다. 그러면 어떤 이를 논박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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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수식을 합니다. who, 야가 contradict라고 되어 있어요. 이 contradict라면 거스르다 또는 반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이들을 논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 전체 보십니다. holding fast the faithful word. 신실한 말씀을 꽉 움켜잡고 있어야 되는데 which is a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가르침에 따른 것이오다. so that 그래서 he will be able to he will be able both to exult in sound doctrine 바른 가르침 안에서 권면과 both a and b and a y p 모두니까 to repute those who contradict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논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절부터 이어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